사랑하잖아 널 사랑하잖아 널 내 온담이 정말 미친 듯이 뛰는 심장이 러빙는 나는 너밖에 안 보여 널 언제까지라 널 너만 보고 너만 사랑하는 나를 봐줘 이제는 나는 온통 너의 널 사랑합니다 응 오늘은 나의 스물다섯 번째 생일 하지만 축하해줄 남자친구는 올해도 없다 작년에도 없었고 재작년에도 없었고 나는 평생 단 한 번도 남자를 사귀어 본 적이 없는 못했솔루다 잘 쓴다 나의 스물다섯 번째 생일 저기요 네 쓰레기 네 통이 이거 좀 버리려고 아 제가 버려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기야 어 쇼핑 다 했어 응 가방은 필요 없어 어 아 스물다섯 번째 생일선물이 빈컵인 거냐 수진씨 예 빨리 빨리 이거 뭐야 네 어디 가는 거요 몰라 앞에 봐 감사합니다. 아, 못쓰래. 방식되도록 키스 한 번도 못해 볼게. 죽기 전에 저런 멋진 맘도 지금 딱 한 번만 만나봤을 때가 소원이 없겠네, 아주. 야, 수진 씨! 뭐하고 있어? 네! 가요! 저기서 가세요. 아, 쓰레기통은... 여기 주얼리 매장이 어디에 있어요? 아, 쓰레기통은... 아, 쓰레기통은... 한층 내려가시면 에스컬레이터 뒤편에 주얼리 매장이 있는데, 뭐 찾으시는 브랜드 있으세요? 아니요, 내가 찾아갈게요. 고마워요. 네, 즐거운 쇼핑 되십시오. 그럼 그렇지... 어? 어머! 어머! 야! 어디 가니! 어디 가! 하나 앞 erklест移밀 안녕하세요. 혹시, 되게 이쁘시고, 키 좀 크시고, 긴머리 여자분 오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언니, 언니. 언니, 이렇게 발이 오래비물을 어떻게 해? 아니, 그게 아니고 혹시 여기 누가 뭐 찾으러... 없어, 없어, 없어. 야, 너 때문에 화장실 때 못 갔잖아. 내가 가. 화장실이 됐다. 맨날 화장실을 줄여가는 거야. 어? 여건이 아니네? 이게 뭐야? 저기요, 여기 혹시... 아! 아, 이거, 이거. 안 그래도 찾아 드리려고 바로 따라갔는데. 하... 하... 너무 고마워요. 나한테 잃어버린 줄 알고. 너무 고마워서 이 은혜를 어떻게 갚죠? 아니에요. 제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요. 괜찮습니다. 괜찮긴요. 고마워요. 나 이거 없음 못 돌아갈 뻔했거든요. 아...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여건이 아닌 것 같다는데... 아닌가요? 하... 하... 뭔가... 보답을 하고 싶은데... 소원, 하나만 말해봐요. 소원이요? 아니야. 괜찮습니다, 고객님. 네. 하... 하... 뭔가... 보답을 하고 싶어서 그래요. 아무거나 하나만 말해봐요. 얼렸네요. 하... 하... 당신 소원이 뭔지 알았어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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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초 뒤면... 멋진 남자를 만나게 될 거예요. 예?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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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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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진아. 자, 건배. 맛있게 먹어. 맛있게 먹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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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진짜 난데 다 난데 저걸 어떻게 니가 동네를 지날 때마다 그냥 찍었어 아 도로 촬영한 건 미안해 그러니까 우리가 저때부터 쭉 알고 지내던 사이란 예해 옛날부터 편히 알고 지내던 동네 오빠가 이렇게 됐으니 많이 어색했겠지 근데 난 여전히 예전에 니가 알던 오빠 그대로 25번째 생일을 나와 함께 해줘서 고마워 남 arrow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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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주의하겠습니다. 혹시 저녁에 다른 스케줄 있어요? 아니요. 뭐 별로요. 다른 약속 없어요? 뭐 남자친구라든가? 없는데요. 뭐가 없는데요? 약속 아니면 남자친구? 둘 다... 다... 육... 그럼 저랑 잠시 약은 할 수 있어요? 시름 가도 좋고요. 아... 제가 오늘... 음... 아니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같이 식사부터 합시다. 네. 밥 먹으면서도 일을 손에서 놓지 않으시네요. 저기 뭐 시키실 일 있으시면 저도 일하면서 먹겠습니다. 그럼 음악 좀 들어줄래요? 네? 휴대폰에 음악 없어요? 음악 안 들어요? 아... 아... 아니요. 네. 들어요. 있습니다. 네. 팀원은 감사합니다. 한 inclusion은ísima음트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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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다 먹었어요? 네 갑시다 그럼 네? 퇴근 안 해요? 가요 데려다 줄게요 저를요? 잠시만요 엄마가 먹으려고 먹으려고 했는데 엄마가 치우고 다니려고 고마워 박수 box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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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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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매일 집까지 데려다 줄까 하는데 어때요? 네? 인기 투표에서 다른 남자들이 연표가 나왔다는 건 수진 씨도 날 찍었다는 건데 그럼 나 혼자 좋아하는 건 아니잖아. 우리 서깁시다. 싫어?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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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키스를 하면 되돌아온다는 얘기? 우리 혜진 좀 더... 언니, 혹시 우리 점장님 바뀐다는 소문은 없어요? 오, 바뀐대. 너 심진해서 점장 된대. 이럴 줄 알았니? 앞에 봐. 어? 선생님, 안녕하세요. 어, 너무 쉬워. 진희 씨, 이거? 네? 안녕히 가세요. 가십시오. 가자! 오늘도 저기 롯데면세점을 찾아주신 고객이라고 볼게. 찾으러 올게? 찾으러 올게? Buddhism 미국 R-WIN 이빨 드디어 ship 뱅 도unky 주집소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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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창우? 어머 지창우 맞지? 어디 있어? 이번에는 도대체 너 무슨 설정인거야?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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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야? 나 다시 이렇게 끌어들고 싶지 않았는데 내가 미안하나 발톱을 감출 새끼 고양이야 숨어있다들 그게 내 놈이로구나 우리 조직의 재미판 비밀요원 비밀요원? 은폐한 요원을 접속하는 거 보니 아이네놈도 궁지에 몰린 모양이로구나 뭐? 나? 어머 나도 비밀요원인거? 다 끝났어 서교도가 당연히 예습에 와서 내놔 다 끝났어 아아 아아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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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되 안돼 안돼 안되 아아 아 아니 나를 왜했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야, 나 총 맞았잖아. 실력은 그대로네. 근데 미안하다. 너도 치유시켜줘. 그래도 안정거하고 가자. 미안하다. 또 이런 일을 겪게 해서. 나 갈게. 인사, 인사! 공유시켜줘. 이게 전부, 공유시켜줘. 공유시켜줘야. 저의 저의 시간몇에 도착.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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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너를 다시 찾아올 일은 없을 거야. 저기 가지 마세요. 아직 피도 나는데 피라도 멈추고 가시지. 너를 떠나려고 했었던 내가 바보였던 것 같아. 나 앞으로 목숨 걸고서라도 네 옆에서 너 지켜줄게. 목숨을 걸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라니. 그래 한번 가보자. 세상 끝까지. 지체 비닐 진짠임. 러비눈, 나는 너밖에 안보여 넌. 언제까지의 널 너만 보고 너만 사랑하는 나를 봐줘, 계속 나는 온돈 넌., 넌. 처음부터 그래서 어휴 키스는 하지도 못하고 계속 이렇게 남자들을 놓치기만 하는 거야? 이게 무슨 선물이야 민주빈씨 여기 여기 저기 이분들 지금 급히 쇼핑하셔야 되거든요 VIP 고객이니까 신씨가 신경 써서 통역 좀 부탁해요 통역이요? 통역이요? 통역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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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렇게 전화를 안 받는가 나부데 통역을 하러는 가지게 무슨оде 계신가요? 보라. 응, 꼭 사용할 수 있는 거라이트udes 시스템이 필요해요. 이게 다른 건가요? 이거 뭐예요? decade. Beast 마시고 서버가 같이 사용해요. 또 준비하셨나요? Yeah, you can ask me a couple of them. Oh, you can find this bag on the computer under use. You can buy it in one text as well. Oh... so much of the way. Oh, I know it! You just find it on the computer. Thank you. That's it... Chinese! 한국어라 그럼 이번에는 누구를 만나는거지? 아 맞다 전화가.. 전화를 몇 통한 줄 알아요? 이번에는 엑소크인 와 데이트 한 번 하기 되게 인줄 알아요 데이트요? 네 성인 남녀가 밥 한 번 먹는거 가지고 데이트라고 할 수도 있는거지 언제까지 가위만 받는 학생을 먹을거에요? 아 그니까 나는 선생 당신은 학생 가요 사랑하잖아 널 내 온 밤이 정말 미친듯이 이래서 자기 러빙금 나는 너밖에 안보여 널 언제까지라 널 너만 보고 너만 사랑하는 나를 보여줘 너만 사랑하는 나를 보여줘 너만 사랑하는 나를 보여줘 캐슨이 나는 온통 너야 넌 칭찬물도 펭찬물도 이거 구인다 와우 귀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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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까지만 가면 되잖아 어? 귀엽지? 가요 나는 너와 깨어보여 널 혼자까지야 널 너만 보고 너만 사랑하는 나를 보여줘 계속는 나는 온통 너야 널 고맙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아이고 햄버거를 먹어도 왕자님 같으네 왜요? 고작 햄버거 산다고 기분 삐딱해졌어요? 아니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햄버건데 오! 몰랐구나 근데 햄버거가 중국어로 뭐더라? 햄버거는 그냥 햄버거 아 내가 중국어를 가르쳤구나 어쨌거나 선생과 제자 사이니 아무래도 키스하게 되는 상황은 어려울 것 같군 응 카이는 좀 오래 볼 수 있겠군 아 근데 내년부터는 중국에 가느라 선생님 얼굴 더 보기 힘들겠다 아 그치 중국 중국에 왜 자 자주 가더라? 무슨 말이에요 중국에 공연하러 가서 선생님한테 중국어 배우기 시작했잖아요 그 땐 나도 고등학생이었는데 아 그랬지 선생님 나 이제 선생님이라고 안 부를래요 나이도 다섯살밖에 차이 안나고 그 정도면 사회에서 친구 아닌가? 안돼 난 선생님이고 넌 학생이야 알았어요 아 또 불안하다 오래 먹고 싶은데 응 맛있게 먹어? 맛있게 먹어? 응 저기 뭐 한다 저기 뭐 한다 고마운 엄마가 네 너희 왜 뭐 또 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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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도 아닌데. 빼려면 빼요. 빼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선생님 제자 사이로도 안 만날 거야. 설마 여태까지 내가 좋아했던 거 모른다고 할 거예요? 어... 그랬지. 어... 그래, 그래. 알았어. 근데 지금 말고 나중에... 거절은 아닌 거죠? 어머, 아니, 아니, 거절은 무슨... 그게 아니고 내가 지금... 그러니까... 나중에... 나중에 다시 얘기하려볼까? 나중은 안 돼요.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아니야. 응. 이제 두 명밖에 안나왔는데 미안, 교대 중대놓고 너무 늦었지? 네 남친 만나러 가시라고 제 남친이요? 가라고 보내줄때 가라 보고싶었어, 바로 전에 오, 해견이다 이건 내가 명절보너스 타면 사려고 했던거 이거는 적극하면 로또 당첨돼야지 사려고 했던건데 내 남친 옥행연과 면세점 쇼핑을 아, 이거는 진짜 깨기 싫다 두근대는 가슴이 붉어진 표정 달을 다 주는 듯 자꾸만 이상한 삶은 사랑을 낸다 기다려주세요 아, 제가 미안 미안, 이거 어때? 아뇨, 제가 미안하죠 너무 무리하게 지출하신 건 아니신지 무슨 소리야 그럼 물려받을 나한테 저 정도가 무리겠어? 아, 그쵸, 그쵸 그냥 저한테 너무 과분해가지고 과분하긴 나한테 우리 천사가 과분하지 제가 천사... 그럼 세상에 둘도 없는 천사지 천사... 아, 그분은 천사였던 게 분명해 감사해요, 천사님 놀아 오빠, 네가 여길 어떻게 해? 오빠 집안끼리 결혼 약속했고 나는 오빠 하나만 보고 살았는데 너한테 어떻게... 미안해 근데... 우리 이루어질 수 없어 이 뜬금 없는 사정은 뭐지? 뭐하는 짓이야? 뭐하는 짓이야? 어머니...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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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히 니까짓께 날들어 안녕하냐고? 이런 도둑고양이 같은 거 제가 뭘 또... 너... 저번에 내가 준 봉투가 성에 안 찼나 보구나 봉투... 와... 나 김치 사대기 맞는 거야? 김 집사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문미역 사대기? 문미역 사대기? 저런... 내 눈에 흑이들 가기 전에 저번에 ¡Ch determinant! ¡Chin! ¡Chin! 이건 아니에요 천상님 이런 막장 드라마는 딱 질색이란 말이에요 로로라 괜찮아 ¡Chin! 가위니까 지지뢰가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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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태균씨 당신이 아무리 멋있어도 이거는 아니에요 나도 힘들고 당신도 너무 힘들잖아 우리 이제 그만 이제 그만 모든 걸 끝내요 최 비서님 기자회견 준비해주세요 지장회견 네 저는 오늘부터 그룹 경영권 승계 그리고 제 이름으로 된 모든 자산과 상속을 포기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그리고 옆에 계신 분은 누구신가요? 이 분은 제 전부입니다 제 전부입니다 제 전부입니다 제 전부입니다 제 전부입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명뿐이 안나오는... 그렇다면... 이번에는... 저 10분 후에 영업 종료되면 바로 슛 들어갈게요 가서 대기해요 네? 어디와요 빨리! 빨리! 우와... 이정수 인수진씨? 김감독이요. 네. 인사하십니다. 괜찮아요? 네. 네. 내가 이종석과 광고를 찍다니. 수진씨. 많이 긴장한 것 같은데 상대가 툅스타인 거 몰랐어요? 아, 제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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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못하면 롯데 면사점 직원모델 다시 뽑습니다. 제가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 친구 잘해요. 죄송합니다. 네. 감독님. 처음이신데 떨리는 게 당연하죠. 아, 그렇죠? 아무래도 종석씨가 성격이 워낙 좋으셔서... 행운인 줄 알아요. 자, 조각도 들어가자. 예, 예. 준비할게요. 예, 촬영 들어갑니다. 자, 행복한 커플이 여행 가기 전에 아주 행복하게 걸어오시면 돼요. 아주 행복하게. 아이고, 행복해. 내가 이종석과 팔짱을 끼고 있다니. 자, 레디. 액션. 아, 까똥. 아, 까똥. 수진씨, 걸음마 연습해요. 에? 남자친구랑 팔짱 끼고 걸어 본 적 없어요? 바로 다시 가시죠. 아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죠? 네, 행복하게 우리 다시 한번 찍어 보아요. 아하하하. 편안하게 해봐요 까또 어디서 까또 까또 또 까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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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안 되겠어요 아무래도 파트너를 바꿔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잘할 수 있습니다 조용히 좀 죄송합니다 감독님 10분만 쉬었다 하시죠 잠깐 나랑 얘기 좀 할래요 네 나랑 친해져야 굉장히 좀 풀리지 않겠어요? 그래 나는 이제 바보 멍충이 소심덩어리가 아니다 이중기, 박혜진, 지창훈, 카이, 옥태견 앞이라고 바보집만 했어 이젠 달라지겠어 땡큐 갑자기 연기 잘하네 무슨 설정이에요? 아 아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죄송하면 내가 부탁 하나만 들어줄래요? 네 뭐 무슨 아니 아니 우리 좀만 더 친해지자구요 이 사람도 나한테 호감을 보이는구나 이중서 당신은 정말 놓치고 싶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번엔 진짜 키스는 안 돼요 아 아니 그니까 그 아니 갑자기 키스는 안 된다니? 아니 아니 그게 아니구요 그 제가 그럴 만한 사정이 좀 있어서 아니 내 말은 우리가 조금 더 친해져야 촬영이 수월할 것 같아서요 어 그럼요 친해져야죠 그죠 제가 번호 알려드릴까요? 번호요? 예 제가 제가 번호 번호 알려드릴게요 제가 음 하 제가 번호를 이렇게 여 여기요 아 친해졌다 아 이제 긴장 좀 풀렸어요? 아 네 갈까요? 네 네 이제 난 그렇게 아 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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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멋있어 멋있어 종석씨가 정말로 잘 리드해줘가지고 그림이 정말 예쁘게 잘 나왔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취소했던 씬 있잖아요 그게 막상 찍어보니까 그 씬이 있어야 마무리가 좋을 것 같은데 그래요 콘티봤을 땐 좀 억지스러웠는데 또 해보니까 괜찮은 것 같네요 역시 그렇죠? 그럼 한 씬 더 촬영하는 걸로? 네 좋아요 조금 더 키스 씬 빨리 세팅해라 키스 씬 준비하겠습니다 키스 씬 준비하겠습니다 키스 씬이요? 저기 키스 씬이면 진짜로 키스를 하는 건가요? 키스를 하는 게 아니라 연기를 하는 거죠 키스가 아니라 키스 씬 아 그럼 진짜로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각도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준비 다 했습니다 이동하시죠 이동하시죠 액션 아 Seems like 가짜로 잘할 수 있죠? 가짜가 어딨어요 연기는 진심을 담아서 다이어트 아멘 수진씨 나 내일 근무 좀 바꿔주라 남친이랑 약속이가 있어서 투투데이잖아 이제 저한테 근무 바꿔달란 말 하지 마세요 협조 좀 해줘 너 남자도 없잖아 저 남친 있어요 여자병이나 있어요 헐 왜 저래? 우태설로 드디어 미친거야? 허언증이야 그래 평생 한 번 쳐다도 못 볼 남자들이랑 데이트했으니 행복하지 행복했어 괜찮아요 아직 끝난거 아니니까 네? 설마 내가 소원 들어준다고 해놓고서 이렇게 끝내겠어요? 그럼요 지금까지 만난 남자 중에 한 명을 선택해요 그럼 그 사람하고의 마지막 순간으로 돌아가고 그 다음부턴 당신의 행동에 따라 미래가 결정될거에요 감사합니다 한 명을 고르라고요? 응 한 명 누구하고 키스하기 전으로 돌아갈래요? 한 명만 고르라는게 말이 됩니까? 여섯 명 중에 어떻게 한 명만 골라 여기에서는 이 쿠폰이 사용 가능하니까요 쿠폰 꼭 챙겨가시고요 따님이 너무 좋아하겠어요 감사합니다 옷소리가 진짜 달라졌어 죽을때가 됐나봐 진짜 남자친구 생겼나? 설마 아이씨 장장님 이번에 일체니 깔끔하고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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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해요 수진씨 요즘 좋은일 있어? 응 언니 좀 달라진거 같애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머 이비가 네? 저 아세요? 우리 롯데면 세종 모델 이 아니구나 아직 끝난 게 아니었어? 안녕하세요 팬이에요 요즘 핫한 여행시 필집 날개로 떠나는 여행 작가 이민호 씨죠 팬이에요 실물이 훨씬 잘생기셨다 감사합니다 여행 작가? 이번엔 또 여행 가자 하겠네 여행 작가 이민호 씨 저랑은 어떻게 아는 사이였더라?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아 아는 사이가 아닌가? 뭐 교회 오빠라던가 전에 같이 일했다거나 저한테 뭐 배운 거 없어요? 친구가? 아니요 처음 뵙는 분인데 어 음 그럼 저한테는 무슨 볼래요? 아 제가 롯데면 세종 이용하는데 궁금한 게 좀 있어서 안내드릴까요? 여쭤보려고요 아 빅빅 돌려서 말씀 안 하셔도 돼요 퇴근하고 만나자고요? 그 말 아랫고 했죠 야 야 너 왜 그래? 왜 그래? 민원 작가 이민호 씨 앞이라 많이 떨리나 보다 저는 하나도 안 떨리는데 죄송합니다 이 언니가 요새 좀 상태가 좀 안 좋아가지고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안 된다더니 아우 언니는 모르는 그런 게 있어요 이민호 씨 전화번호 알려드릴까요? 어차피 날 좋아하게 될 거예요 아 그 뭔가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제가 출국하면서 상품을 인도를 받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여쭤보려고요 아 제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매시 받으신 교환권을 가지고 고객님께서 출국하시는 공항 롯데면세점 인도장으로 가시면 구매하신 상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구입하신 상품 이외에도 인터넷 면세점에서도 즐겁게 쇼핑하실 수 있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인도장으로 가면 됩니다 인도장입니다 ILS ILS It's I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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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잖아 널 내 온담이 정말 미친 듯이 뛰는 순간이 러빙는 나는 너밖에 안 보여 너 언제까지라 널 너만 보고 너만 사랑하는 나를 봐줘 계속 늘 나는 온통 너야 너 안녕하세요 안녕히 오세요 감사합니다 화이팅 앞에서 보고 영화 한 번 떠들던 거 보고 여행이 작가인 줄 여행 작가 이모씨 저랑은 어떤 사이였더라 네? 아 제가 그 롯데면세점 이용하는데 궁금한게 좀 있어서 안내데스크에 도움을 좀 부탁드립니다 아휴 뭐 비빔 돌려서 말씀 안하셔도 돼요 아휴 뭐 아휴 뭐 아휴 뭐 보고 있어요 성실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휴 뭐 아휴 뭐 아휴 뭐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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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